오늘은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에 덧붙여서 영상 말미에 우리가 1억을 모으면 어떻게 돈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돈을 모으지 못할까요? 그래도 요즘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셔서 돈을 모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득이 적어서 쓸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원,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씩 불면 나도 쓸 돈 쓰고 저축하고 저축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할 거 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소득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인데 어떻게 여기서 저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일수록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쓸 돈이 부족하냐면 미래소득을 현재에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그나마 투자하기도 너무 적은 돈이니까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래소득을 현재에 가져다 쓰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거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소득이 늘어나도 여전히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100만원, 200만원 벌어서 워낙 지금 쓸 돈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래서 난 저축도 못하고 주식도 못하고 부동산도 못한다. 내가 500만원, 600만원 벌어도 하도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저축하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도 할 수 있다는 분들은 실제로 소득이 200만원에서 500만원, 1000만원으로 늘어나도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래소득을 현재에 가져다 쓴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미래소득을 현재에 가져다 쓴다는 것은 내가 오늘 쓸 소득에 대해서 오늘 쓸 소비를 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버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내가 소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 미래소득을 쓴다는 것은 카드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카드라는 것은 그날그날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결제한 것도 오늘 결제한 것도 혹은 내일까지 결제한 것도 한 달 뒤에 결제가 한꺼번에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3만원만 써야 되는데 3만원을 쓰지 않고 내일 써야 될 3만원, 총 6만원까지 오늘 써버리니까 늘 나는 돈이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여전히 돈을 계속 모으지 못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1000만원이 되면 2000만원어치 소비를 할 테니까 미래소득을 여전히 끌어다 쓰고 있을 테니까 돈을 모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급여가 아주 많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한다라는 것은 수입의 규모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생활 태도의 문제라고 김승호 회사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단돈 만원이라도 저축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100만원이 늘든 200만원이 늘든 500만원이 늘든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축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싶다 하면 지금 단돈 소득을 늘리는 그런 행동을 하실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버는 소득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원이라도 2만원이라도 한 달에 저축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고 이런 생활 태도들을 만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라면 뭘 인정합니다. 정말 내가 한 달 방세를 낼 수가 없다. 내가 끼니를 너무 걸러서 끼니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다. 이 정도의 가난이라면 김승호 회사님도 돈 모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저축을 하고 재산을 모으고 투자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글들을 보면서 신용카드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미래소득을 현재 쓰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자르시고 직불카드, 즉 체크카드죠 체크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긁으면 바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김승호 회장님이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는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거는 신용카드사에서 여러분들 예뻐서, 여러분들 감사해서,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도의 마케팅과 고도의 상술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만들어진 균형 상품의, 균형 마케팅의 결정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의 핵심이 뭐냐면, 더 사용하기와 포인트 수집용 구매라고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모은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고, 그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계속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거 사면 포인트 더 쌓아주네? 이거 사면 포인트 두 배 정립해준대?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또, 어? 나 포인트 10만점 모았다. 나 포인트 100만점 모았다. 이런 이제 뭔가 수집의 욕구. 이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근윤 설계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도, 저 요즘 네이버 페이도 사용하는데, 네이버 페이도 딱 사용하면은, 포인트 두 배 정립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두 배 정립 때문에, 네이버 페이를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케팅의 전략인 거죠. 이때 사용된 논리. 저도 뭐 저한테 많이 사용하는 논리인데, 어차피 사야 될 물건이니까, 포인트를 얻으면 영리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차피, 저 뭐, 볼펜 사야 되고, 어차피 책 사야 되고, 어차피 뭐,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써야 될 돈이니까, 카드사에 제가 포인트까지 주면은, 당연히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논리가 맞다면은, 카드사는 포인트 제도를 없앴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더 사용하기와 포인트 수집용 구매, 이런 뭔가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포인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만 쓰지 않아도, 신용카드만 잘라버려도, 벌써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용을 실제로 중지하고, 여러분들 이번 달부터, 체크카드, 집불카드나, 뭐, 현금을 사용해보면은, 지출이 실제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 모르겠어요.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카드사용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사용하던 것을, 집불카드로만 바꿔도,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몸소 체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부주의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이기에, 이 씨앗들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한다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10만원, 100만원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고요. 천원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은, 100원도 소중히 하기 때문에, 돈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오늘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것을, 택시 타고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돈을 쉽게 쉽게 쓰는 거죠. 굳이 내가 뭐, 버스 타고 가도 충분한데, 택시를 타는 거니까, 훨씬 더 비싸.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단순히 대중교통, 교통수단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옷을 살 때라든지, 가방을 살 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물건들을 살 때도, 마찬가지의 태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톤이 계속, 흥청망청, 그냥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은 돈을 굉장히 소중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원을 아끼는 사람이, 10만원도 벌 수 있고, 100만원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뭐, 천원 그냥 쓸게, 만원 내가 쓸게. 존이 대표님도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한 성향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내가 사겠다고 싸운다.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존이 대표님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내가 내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 시작된다.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26인가 28살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아봅니다. 저도 진짜, 어떻게 모았냐면, 작은 돈을 모았어요. 작은 돈을. 버스 타고 갈 거, 걸어다녔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1500원, 1600원 아끼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모았던 돈들이, 쌓이고, 또 그 돈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26인가 28살 하면서, 1억을 모으게 돼요. 그때 1억을 모으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뭐 이런 거 하다가,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뭐,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이랬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학생 때, 소득이 없을 때도, 1억을 모았는데, 내가 회사에 다니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그래도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부모님께 20만원씩, 한 달에 20만원씩, 교통비나, 생활비 다 포함해서, 20만원씩 받으면서, 생활했거든요. 그 20만원을 아껴가지고, 돈을 그렇게 모은 거예요. 불리기도 잘했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1억을 모았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만 벌어도, 정말 지금도 훨씬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게, 뭔가 불을 읽을 수 있겠구나,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승우 회장님도 말씀하신 게 이건 것 같아요.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한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버립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100만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한번 그 돈을 모아보시는 경험을 하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잖아요. 천만원만 모아봐라. 줌자또 500만원만 모아봐라. 그 줌자들을 모으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 모았다는 경험 자체가 주는, 앞으로에 대한 나 자신을 확신, 내가 재테크랑 이렇게 되면 되는 거구나라는, 그 느낌, 경험, 이것이 생기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내가 100만원을 모아보겠다, 천만원을 모아보겠다, 1억을 모아보겠다는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모아보시면, 어? 10억도 모을 수 있겠는데? 20억도 모을 수 있겠는 게? 있겠는데라는 확신이 생길 거라 저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내가 100만원 모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의 속성이나 책을 가지고,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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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